그룹 라붐 출신 유리가 귀여운 의상을 입고 행복한 표정을 지은 근황을 공개했다. 유리는 지난 12일 밤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귀여운 코트와 발라클라바를 쓴 채 한박 웃음을 지은 모습을 공개했다. 전 남편인 최민환과 소송 중인 유리가 밝은 모습을 유지 중인 것에 팬들의 응원이 쏟아지고 있다. 유리는 지난달 24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최민환의 사생활과 관련된 여러 주장을 내놓았다. 그는 최민환이 업소 출입을 했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알선자로 추측되는 A씨와 통화하는 녹음을 공개했다. 이후 최민환의 성매매 업소 출입 의혹이 제기됐고 소속사 FNC 엔터테인먼트 측은 부부 문제와 관련된 사생활에 대해 당사가 상세히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최민환은 많은 대중과 시청자분들께 실망을 안겨드린 점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며 아이들과 함께 출연하고 있는 방송을 비롯한 모든 미디어 활동을 중단하고자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 서울 강남경찰서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받은 민원에 따라 성매매 처벌법 등 혐의로 최민환과 A씨에 대해 내사를 진행 중이다. 앞서 유리와 최민환은 지난 2018년 결혼해 일남인녀를 뒀다. 이후 두 사람은 12월 결혼 약 5년 만에 이혼 소식을 알렸으며 이혼 당시 아이들의 양육권은 최민환이 갖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혼 소식을 알려드립니다.